라취벌랄라 저도 학교 가고싶어요 다시 가서 공부도 안할건데 그냥 가보고싶네요 예스 모두 사람인세상에서 나만 좀비 싫어 안열아 열고 들어와 맞고서 들어갑니다 안녕 안녕 내 손 안녕 로또 1등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어 필수죠 필수 저 샤워하면서 노래 엄청 불러요 장난 아닙니다 그 울림이 있다고 저도 먹고싶어요 딸기하이볼 맛있겠다 뭔가 맛있을거같아 가져와 아 여보야 이런거 시켜도 안한다니까 탱고 탱고 지나갔지롱 근데 잠시만 기다려봐봐요 You think I can handle Dancing on my own It takes two to tango But only wanna let go I'm sorry It takes two to tango It takes two to tango 딩동 짝사랑한테 찾아가서 엄마 너네랑 밥도 먹고 손도 잡고 놀이동산도 가고 워쌉 살짝 목 45도로 꺾고 왼쪽 손 머리 위에 올리고 오른쪽 손 허리 위에 올린 다음에 살짝 골반을 이렇게 살짝 오른쪽으로 빼고 왼쪽 다리 45도 아래로 쑥쑥 제 키는 한 179정도 되는거 같아요 신발 신으면 누가 우울하겠어 누구야 데리고 와 잘 챙겨드시면서 하세요 화이팅 마음이 이끄는대로 지금 하고싶은 말이 뭘까요 마지막에 어머님이 계시네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께 효도하세요 어머님께 효도하세요